다음 곡은 쿠바로 한번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바나라는 곡을 작곡을 했는데 거기서 공연할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때 쿠바에서 공연을 하고 그때는 한 이틀 정도 저희가 여행을 할 수 있어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쿠바의 정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즘에 쿠바 많이 가시잖아요 요즘은 못 가겠군요 당분간은 못 가겠지만 어쨌든 또다시 정말 가고 싶은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쿠바를 생각하면서 한번 연출을 해보도록 할게요 하바나라는 곡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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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검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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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검수